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글리시TV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L 발음과 그리고 A 발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L과 R 이 두 글자가 첫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R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R 발음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R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혀끝이 입천정에 닿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리을처럼 발음을 하려고 발버둥은 치더라도 혀끝은 절대 입천정에 닿지 말아야 한다. 요거 한가지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이 R 발음이 정확하게 되려면 입술이 약간 앞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단어 L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노래의 후렴구에 잘 들어가는 발음 있죠. 랄랄라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라, 레, 리 요거를 연상하시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첫번째 비 라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 입술이 앞쪽으로 약간 나오는 거죠. 레, 레 그러나 혀는 천정에 닿으면 안됩니다. 레, 레인, 왜 부르느냐 왜 이 발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부르느냐 날 왜 부르느냐 이렇게 할 때 왜, 레 거기서 리을 발음을 하는 척 하면서 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인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른쪽에 레인, 차선 이 단어는 입술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레, 레, 랄랄라에서 레, 모음이 아가 에 로 바뀐다. 라에서 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레인, 레인 이렇게 됩니다. 자 두번째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 혹은 옳다, 권리라는 단어죠. 여기서는 라, 와, 와 라는 발음을 연상하시고 입술이 앞쪽으로 살짝 나오면서 라, 라이트 그러나 라이트 이런 식으로 혀가 입천정에 닿았구나 라는 느낌을 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와의 리을 발음을 더한다, 덧붙인다라고 생각하시되 리을은 절대 내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빛, 라이트, 라, 르, 르 혀끝을 위에 붙여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대충 붙이면 안됩니다. 확실하게 붙여서 라이트, 라이트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강이라는 단어죠. 마찬가지입니다. 알 발음이지만, 그러니까 리을 발음을 하려고 하는 척하지만 위, 위 라는 단어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이 앞쪽으로 살짝 나오면서 리, 리버, 리버 이렇게 되는 거죠. 리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L-I-V-E-R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간, 우리 몸속의 장기 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리, 리버, 리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면서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글자로 나오는 경우에 L 발음은 비교적 하기가 쉽습니다. 좀 전에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Lady, Light, Lane 이렇게 혀끝을 붙였다가 확실하게 떨어뜨려주면 되는 발음이기 때문에 L 발음으로 시작하는 글자들은 비교적 발음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Al 발음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로보트가 아니죠. 자 앞쪽에 O와 뒤쪽에 O의 발음이 둘 다 다릅니다. 앞에 거는 O 발음입니다. O와 U가 동시에 연결이 되는. 그래서 O, Row 이렇게 됩니다. 혀끝은 붙이지 마시고 로우, 그 다음에 뒤쪽에 O 발음은 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로우, 버트, 로버트, 로버트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볼 발음은 우리가 로켓트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라, 아 발음입니다. 아까 우리가 라이트 그 발음과 첫 소리는 같은 거죠. 그래서 로켓트, 로켓트, 그런데 뒤쪽의 발음을 캐치라고 확실하게 에 발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의 이에 가까운 발음이죠. 로켓, 로켓, 로켓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사람이죠.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로우, 미어, 로미어, 로우, 미어 이렇게 됩니다. 앞에는 오우, 로우, 로미어, 로미어 이렇게 되죠. 뒤에도 오우가 됩니다. 로우, 미어, 로미어 이렇게 되죠. 이 발음들 역시 한번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면서 따라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봇, 로봇, 로켓, 로켓, 로미어, 로미어 예, L 발음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레전드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뒤쪽에 드 이렇게 의식적으로 모음을 으 발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첫 번째 나오는 L, 레전드. 강세는 앞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레전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제가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 표범인데, 표범이란 단어인데 레오파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레오파드. 그러니까 앞에 이는 에, 오는 오, 그 다음에 에이는 아. 이렇게 획일적으로 발음을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그런 식으로 마치 한국어와 같다는 식으로 발음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틀린 발음이란 거를 머지않아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표범, 레퍼드, 레퍼드 이렇게 됩니다. 레, 그 다음에 뒤에 또 알아두실 발음 하나가 피 발음이 나오는데 이 피 발음은 된 소리로 살짝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퍼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레퍼드, 레퍼드, 레퍼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단어는 러키 이렇게 되죠. 러, 엘 발음을 확실하게 혀를 입천정에 확실하게 붙었다가 떼는 발음입니다. 이 발음은 비교적 쉽겠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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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럭키 네, 네 번째로 살펴볼 발음은 이 발음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자, L, 마지막 발음이 L로 끝나는 단어들인데 이 발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이 발음은 빠르게 끝나는 발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 식사라는 단어죠. 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혀끝의 위치를 보시고 혀끝이 식사라는 단어 이렇습니다. 미 하다가 혀끝이 이렇게 씁니다. 미, 미 한 상태에서 길게 빼다가 마지막에 살짝 끝만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혀끝이 입천장의 위치와 입불이 근처에 안 닿아도 됩니다. 혀끝만 들어 올리면 됩니다. 설사 혀끝이 입천장에 닿더라도 나 혼자만, 발음을 하는 나 혼자만 느낄 정도로만 살짝, 끝이 살짝 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밀, 밀 이렇게 우리가 엘 발음이 아까 좀 전에 첫 번째 온 그 단어 발음할 때처럼 랄랄라 할 때처럼 그렇게 혀가 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혀끝이 살짝 들되 위치와 입불이 근처에 닿을랑 말랑 닿을랑 말랑 닿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혀끝만 살짝, 마지막에 살짝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라는 단어는 미요, 미요, 미요. 마치 우리 한국어에 미와 열 이 두 단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eel, 느끼다 라는 단어죠. feel 하시다가 길게 빼다가 혀끝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살짝 들어서 위치와 입불이 근처, 잇몸 근처에 살짝 닿을랑 말랑 닿을랑 말랑 안 닿아도 그만입니다. 닿더라도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feel 이렇게 닿으면 틀린 발음이다. 그래서 feel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껍질을 벗기다 라는 단어인데 피, 이거는 피 발음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와 F를 비교하는 그런 발음도 공부를 할 텐데 지금은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양쪽 입술을 확실하게 붙였다가 피어, 피, 여, 피어, 혀끝만 살짝 들어 올리는 그런 발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고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음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단어를 짬뽕으로 섞어 봤습니다. 첫 번째 불, fire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는 끝에 오는 R 발음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했으면 fire, fire 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죠. fire 혀를 한 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fire, er, er 안쪽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서류라는 이 단어는 혀껀만 들면 됩니다. 그냥 살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fire, fire, fire 이렇게 됩니다. fire, fire 앞에 불이라는 단어는 fire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보통 혀 꼬부라진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게 R 발음인데 그것이 바로 fire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서류라는 단어는 fire, fire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밑에 우유죠 우유인데 이것도 밀크 이렇게 빠르게 밀 바로 혀가 탁 붙어버리면 들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미, 여, 미, 여 그 다음에 K 발음은 살짝 나 혼자만 느낄 정도로 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크, 미, 여, 미와 열 두 단어를 연결한다. 이런 기분으로 미, 여, 밀크, 밀크. 그런데 마지막에 L 발음을 할 때는 K 앞에 L 발음을 할 때는 혀끝이 거의 닿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 발음은 L 사운드가 첫 글자로 오는 단어와 마지막에 갈 때는 굉장히 다른 혀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밀크, 밀크, 혀가 안 닿아도 됩니다. 어쨌든 밀크, 마지막에 K 소리에는 크 이렇게 모음을 넣지 마시고 밀크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죠. FILL, 자 앞에 마지막에 M, 스펠링 M, 이 스펠링은 없다고 보고 F-I-L, 자 이것만 발음을 해보죠. FILL, FILL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응 하는 소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음인데 미음이긴 하지만 코소리로 비음이라고 그러죠. 비음으로 응, 입술을 붙인 채 응 하면 됩니다. 그래서 FILL 이렇게 됩니다. FILL, 좀 어려운 단어죠. FILL, 나중에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ILL, 필림 아닙니다. FILL 이렇게 됩니다. FILL, 음, FILL, 음. 자 그 다음 두 단어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에 R, Y가 왔는데 지난번에 T 발음 때 설명을 드렸죠. 이때 T 발음은 우리말의 리얼과 비슷하게 들린다. 그래서 BATTERY 이렇게 됩니다. BATTERY, 리, 자 입술이 R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앞쪽으로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리 이렇게 됩니다. BATTERY, BATTERY, 밧데리 하지 마시고요. BATTERY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복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권, 주택복권, 무슨 로또 복권. 이럴 때 이 발음은 LA, LA 발음이죠. LATTERY, LATTER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IRE, FILE, MILK, FILM, BATTERY, LOTTERY 그러면 오늘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L 발음과 R 발음, 이 두 글자의 발음은 혀끝의 위치, 여러분들의 혀끝의 위치를 확실하게 느끼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내가 연습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똑같이 한번 흉내를 내보겠다 이런 기분으로 발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들의 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최대한 많이 듣고 똑같이 흉내내면서 노력하는 것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and I wish you a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